쪼리신 거 아니시죠? 쫄려요 산소라 준비도 있지? 뭐야? 어? 혹시 XXX이라고 하시나요? 이따 보자 자 일단 지금 제 점수 마스터 181점입니다. 이제 3연승 정도 하면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3연승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판이 정말 응원합니다. 제발 마스터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한글 누나에게 아까 얘기했거든요. 오늘 8연승 깔끔하게 갈 거라서 쫄리시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는데 하나도 안 쫄리신다고 하더라고. 오! 와우! 뭐야! 왜 이렇게 게임 재밌어 오늘!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아. 뭐야? 불 좀 꺼줄래? 여러분 저 빨리 재부팅할게요 여러분들! 죄송합니다. 갑자기 튕겨가지고 컴퓨터 재부팅 완전 해가지고 왔네. 이런 플레이하면 만탈 나가거든. 와우! 난 가만히 서있는 이 묵직한 이 존재감 차이로 이미 서포트 차이가 나고 있기 시작하지. 여기 나이스. 어? 뭐야 이거 싹파 가져오는 거. 나중에 분이야! 가지! 볼링국 쉣! 어? 46. 다이스 지하! 다 죽이버려2초아! 가자쥬이! 가자게임! 따르락! 잡이요 어? 어? 잡은 것 같은데? 보여주나? 가자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드디어 2층 탈성! 몇 연승하면 되냐? 2연승. 2연승이면 랜드마스에 도착합니다. 차장기가 어딨더라? V 좀 꺼줄래? 에이, 넉턴궁. 에이, 설마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요. 아까 전에 그 끈 사람 한밀론 아니에요? 뭐 내가 잘못 눌렀나봐. 아니라고 생각하세요. 아까 제가 컴퓨터 근처에서 모을게요. 어? 자, 라운드 2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헤카리 미친만 알면 좀 좋을텐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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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김채연님 슈퍼채팅 12,000원을 주셨다고?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데 형 유튜브 보는게 유일한 재미야 고마워. 하하하하하하 야, 뭐야. 아니, 수트탑 저 뭐야. 저 라칸 살았네? 정상준님 슈퍼채팅 12,000원을 주셨다고? 아, 네네. 정상준님 슈퍼채팅 12,000원을 주셨다고? 아, 네네.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아아아 너 이거 왜이래? 오, 이 자식? 역시 금화에 있을 사람이었구나.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아... 기다려 장한별 223점 딱 한 판 남았습니다 딱 한 판 이님 슈퍼채팅 2,500원을 주셨다고? 진짜 개노잼이라고요? 과연 개노잼일지 아닐지 그만 한번 달성해보고 한번 위창장분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해볼까? 그냥 여기서 돌려가지고 그냥 이겨버려? 야 아 잠깐만요 형 형 나 그 뭐야 이제 한 판 남았어 형 길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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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야 형 고마워 은순이도 응원한데? 이 자식 오케이 형 나 이기고 올게 고마워 어 오케이 어 뭐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누나 예 네 아 여기 쓰라지러워 이미 또 알아봤는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뭐 아니 뭐 왁싱샵도 제가 다 지금 예약하려고 지금 왁싱샵이요? 아니 왁싱샵까지 다 해놨어요 지금 그 쫄리신 거 아니시죠? 아니 쫄려요 아니 아 버스 뭐야 버스라니요? 아니 버스라니요 아 저 첫 판인부터 지금까지 제 실력 피지컬로 올라왔습니다 나 최소 다 했다고 근데 이파들은 이길 수도 있겠는데 네 게리 형 영상 보니까 네 게리 형은 이기시고도 뭐 본인의 돈을 얻어서 기부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페트라 매트 1 플러스 1 나도 있고 2파들도 있고 1 플러스 1인거지 1 플러스 1인거지 개개 좀 버리는 거예요? 그 게리 형님의 그 소테이스티 이것도 하시고 소세시 이것도 하시고 타차이 타차이 야야야 또 하시면서 그거는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? 그 중요한 신념은? 어 네 제일 중요한 건데? 어 네 안 따라할 건데요 네 저 저 쓰레기예요 끊었어 잘 따라한다 근데 한별로나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질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한솔아 준비됐지? 이거 이기면 그 랜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에 집중할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이씨 뭐야 아 까비 아 게다가 내 킬이네 라인은 괜찮긴 한데 하하하하 와 리쉬 왜 이렇게 세냐 와 나이스 트위치 트위치 나이스다 트위치가 되게 세지고 있다 이건 나이스이지 그이 아 뭔가 좀 더 빨리 세울걸 어! 아! 아 미! 아휴 어휴 야 이거를 내가 먹었네 어휴 이거 참 이거 아 근데 탑이 계속 솔킬 따지고 있는게 나이스긴 해 아 내가 근데 킬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으아하 으아하핳 오우 진짜 할 거 다 했다, 분를들. 그럼 좋아요! 오케이 리심도 지금 아마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까지 지금 풀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진전이 없으니까. 아군을 다녔습니다. 아군을 다녔습니다. 와! 야이씨 미드 노다이 플리즈 새끼야! 아이씨 왜 이렇게 죽는 거야! 어차피 트위치 프릴 각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게임이긴 한데 뭔가 게임이 비벼졌던 게 이거 좀 많이 아쉽네. 다시 비벼주고 있다는 게. 와! 바드! 아니 잠깐만, 야 이거 싸우면 안 됐는데. 아니 트위치가 없었어가지고. 아 근데 나도 원지 집간 거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안 싸웠을 텐데. 생각이 짧았다. 아 뭔가 하시는데? 아kkk. 저 싹빠이, 저 대머리 좀 마크 좀 해봐라 저거 내가 열심히 때리긴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바론 버프가 없어도 돼 딱히 어 그냥 루시안이랑 트위치만 잘 막 하면 되는 게임이라 상대방은 어떻게든 이렇게 밖으로 꺼내내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아 큐 아 그래! 잊고 있었어 롤은 오디오 게임이라는 걸 잘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?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봐 어 해볼만 할 거 같기도 하고 어 민누속도 빠르다 민누속도 빠르다 개꿀잼이야 개꿀잼이야 하하하하하하 예썰 피모님 걸풍선 10원을 주셨다 오오 잠깐? 어어 가즈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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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 왜 이렇게 약오르죠? 평소보다 더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되게 엉덩이 더 실록실록 드시는 것 같고 아 아 혹시 티 홉짓이라고 하시나요? 하하하하 거기서 한 20m 정도 오면은 네 제 방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하하 이따 이따 보자 임파님 임파님 4월 30일까지 크마 유지 가능하세요? 물론이죠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시고요? 그럼 4월 30일까지 다시 유지하면 아리오 도착하는 날 자고가기 미션 이트 하실래요? 헤드 형 나 올라왔어 형 그곳은 어때? 늘 같아? 여긴 좀 따뜻하긴 하더라고 형도 어서 올라와 매주 악착 그 쪽으로